봄철 기력자와는 충곤증으로 혼동되지만 단순히 졸린 것과는 다른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무기력감에 만사가 귀찮아진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다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월별 자살자수 구성비에 따르면 봄철에 해당하는 3월 10.8%, 4월 9.8%, 5월 9.2% 순으로 자살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일조량이 증가하는 계절의 변화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분 변동이 발생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기온과 일조량의 변화는 뇌의 생물학적 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고령자는 혈관성 우울증으로 인해 낮에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우울증은 청장년의 우울증과는 달리 뇌혈류 순환 문제로 인한 혈관성 우울증이 많은데 혈관성 우울증은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일반 우울증과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에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침과 낮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피로해서 우울증이 잘 생기는데요. 이것을 급급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햇빛을 갖다 하루에 20분 이상 쬐게 되면 그 햇빛에 의해서 우울증이 없어지고요. 간단한 운동, 즉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우울증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봄철에는 평소 우울했던 사람들에게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생기와 활력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햇빛을 충분히 쬐 수 있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우울한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TBS 김동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